1, 2, 2, 3 나이스 나이스 야 밑에 있는 애도 올 거야 이제 야 뭐야 밑에 있는 애도 올 거야 밑에 밑에 가 올 거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 얘 뭐야 거기 두 마리 나이스 오우 세 발 남았다 세 발 야 진짜 아껴 쓴다 30별 같고 나이스 나이스 8 좋아요 재수라 야 옥상에도 있다 옥상에도 왜 이렇게 안 모아 오우 옥상 다운 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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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른쪽으로 돌자 저 내가 뭐가 아 아 내가 아 알고있었는데 처음부터 저기있다 저기있다 잠깐만 난간에 있었거든요 방 방 방 으어? 한 명도 안닌다 끝안 끝안 아니야 끝안인데? 됐어 바로킬 나이스 과연 안 개멋디 야 근데 거기만 신경쓰지 말고 여기도 봐야되는데 응 뒤에 제가 볼게 아래에서 됐어 아 열었네 문 음아 부린다 저는 나 scheme 왜이렇게 방으로 못갔어? 쟤네 자기장 맞았다 쟤네 자기장 맞는다 오른쪽으로 다 놀았어 오른쪽으로 쟤네 자기장 다 맞고 있어 지금 자기장 맞고있어 자기장 맞고있어 자기장 맞고있다고 에이 뭐야 이거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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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어? 아이 저기도 안좋아 저 컨테이너 하나 있는데 컨테이너에 갈라 그랬더니 컨테이너도 안좋아 그쪽에 포즈게스 다 몰려온다고 할거야 이거 거기 거기 뭐야 보고 떨어지는데 내가 차 붙여놓을게 거기서 안좋아 컨테이너에 한명 붙었어 회사님 105 컨테이너 그리고 저기 뭐야 저 70 70에 한명 나이스 나 간다 나 아니야 잠깐만 뭐야 숙쌍 다졌어 잠깐만 일단 거기 붙어서 가만있어 거기 누군가 있는거 같애 컨테이너에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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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은거 같은데 아닌가 모르겄다 3층 옥상 3층 옥상 아 한번만 내밀어라 컨테이너 죽였어 한번만 내밀어라 아휴 저걸 못잡네 어 이게 안맞아 야 저거 무슨 싸워 왜 내밀었잖아 지금 아 맞췄는데 분명히 헤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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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결혼식 우리 형 결혼식 결혼해야 되는데 밥값이 4만원이러네 아 그러면 뭐 부족은 5만원으로 오면 아 진짜 비싸구나 아 아 칠만원 하라 그래 그럼 보통 칠만원 어 쪼금 칠하면 5만원 많이 칠하면 10에서 50만원 왜 이 정도 아니야? 10에서 많이 칠하면 10에서 50만원까지 근데 조카님 피 빨어 50..10만원 아 10만원은 그런데 50만원도 해? 부담스럽게? 그런 사람도 있지 뭐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데 그렇게 하잖아. 근데 보통 5만원씩 하지 않나? 아 그러면 중학교 친한 애들한테 100만원씩 했는데요. 또 돈 자랑하는거 봐. 아우. 아니 근데 100만원을 100만원을 하면 그 사람이 또 100만원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부담스러워. 그렇게 많이 하면. 그런가? 호대님 100만원 봐왔어? 그 친구한테? 몰라요 저는. 저 오빠 또 돈 자랑이지.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. 100만원 정도 봐. 돈 지랄지. 누가 누가 저기 뭐야. 호대님은 누가 그거를 줬다고 그걸 또 확인하나? 이런 식이지. 확인해. 그런거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? 우리는 화이기는. 그러면 끝 아니에요. 아 확인하는거에요 그거? 아 그럼 당연히 확인해. 이거 봐봐 이거 봐봐. 그거 장부를 보고서는 얼마였나? 그래서 갖다주는거지. 저 돈. 돈 지랄 돈 지랄. 아 나 갑자기 의욕 떨어져. 내가 배그를 하고 있지 싶어. 돈이나 벌어야 되는데. 아 내가 지금 돈도 안 되는게. 우리가 지금 호대님이랑 지금 이거 배그할 때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우린 돈 벌어야잖아. 전화 하나 받아야겠다. 빨리 전화 받아. 네. 해야겠다. 그렇지만 물건 안에 들어갈 때 안 되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